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반갑긴 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차가 연일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먼저 보시면 대구는 5.7도, 북부지역의 의성은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기온은 대구 21도, 의성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계절을 넘나드는 기온차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낮기온은 계속 20도 내외로 오르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는 봄비가 또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고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서울, 경기와 충북 등 일부 지역은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서부지역 낮 동안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중부지역도 영천과 경산의 낮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울릉의 낮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일시적으로 꽃샘추위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